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차량가를 이용해서 월 할부금을 G3부터 G18셀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할부금의 이율은 할인 구분이 이벤트이면 2.5% 그 외는 4%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월 할부금은 차량가를 연 이율로 적용하여 36개월에 걸쳐서 월말로 양수로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결과가 양수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월 할부금은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 라운드다운 이용해서 1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시할 건데요. 일단 PMT 함수부터 작성을 할까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PMT라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레이트, 이율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율은 할인 구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제에 이벤트 이면이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는데요. if 만약에 2, 3에 입력된 데이터가 이벤트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2.5%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표, 우리는 4%로 계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연 2.5%, 연 4%입니다. 나누기 12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이율 입력하셨고 두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은 문제에서 3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36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차량가는 C3에 있는데요. 결과를 양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차량가를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C3을 선택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십니다. 월, 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차량가 입력하시고 미래가치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 말은 0이거든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C3까지만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하신 값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에 내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맨 끝에 가셔서 1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량가와 그 다음 할인 구분을 구분과 그 다음 표 2의 할인율을 참조하여 M포인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M포인트는 차량가 곱하기 아래쪽에 작성된 할인율을 찾아다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요. 할인율은 주어진 함수가 VLOOKUP 함수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할인 구분이 이벤트이면 세 번째 열, 계열사 근무면 네 번째 열, 지원금이면 다섯 번째 열입니다. 라고 위치값을 넣으실 건데요. VLOOKUP을 작성하시기 전에 매치함수부터 통해서 가져올 데이터의 열의 위치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할인 구분에 입력된 데이터 C3을 가지고 아래쪽 표 2에 가서 표 2의 영역 C21부터 E21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벤트이기 때문에 숫자 1 그 다음에 계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계열사 근무이면 숫자 2 그 다음 지원금일 때는 숫자 3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첫번째 있습니다. 두번째 있습니다. 세번째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했는데요. 저희는 이벤트라고 하면 표 2 영역 안에서 세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신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만 세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VLOOKUP을 통해서 이제 찾고자 하는 구매 이력에 해당한 데이터를 첫번째 열에서 찾고 이벤트는 세번째 계열사 근무는 네번째 지원금은 다섯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위치값은 구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차량 구매 이력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표 그 다음 실제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치 A22부터 E25까지 선택하고요.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야 되는데 제가 F5를 눌렀네요. 다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범위가 다시 F4 F4를 눌러서 일단 F4 문제가 좀 있는 거 제 키보드가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요. 범위 정한 다음에 F4를 누르겠습니다. 네 됐어요. 절대 참조하고요. 그 다음 몇번째 열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매체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구매 이력에 따른 이벤트 계열사 근무 지원금에 따른 할인률을 찾아오셨고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차량가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C3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포인트가 구해지고요. 이 값 뒤에다가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을 붙여서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붙이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일 경우에는 0을 꼭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번째 수식을 선택하시고 주어진 함수 텍스트단 함수를 이용하셔서 텍스트 구하신 값 맨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 샵 컴마 샵샵 0을 꼭 넣으시고요.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셨고요. 갑자기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참 쳐다봤네요.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3에다 허서를 갖다 놓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탁속료를 작성하여 표 1에 i3부터 i18셀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할 거라서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할 건데요.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고 F에 문제에 나와있는 탁속료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은 데이터는 차량가와 구매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요. 빨간색어 표시가 되고 엔드 펑션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퍼블릭에서 P-U-B-L-I-C 펑션에서 F-U-N-C-T-I-O-N I자 빠져 있었네요. I-O-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제는 엔드 펑션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요. 차량가가 3천만 원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 조금 전에 입력받은 데이터에 차량가가 3천만 원 이상입니까? 3, 0, 1, 2, 3, 1, 2, 3 입력하고요. 그리고 AND 구매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우라고 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는 데이터의 구매지역이 서울과 같지 않다라고요.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고요.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DEN 서울이 아닌 경우는 2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탁송료는 25만원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차량가가 2천만원 이하이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IF부터 범위정에서 CTRL-C, CTRL-V 하는데 앞에 IF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ELSE IF 차량가가 2천만원 이하이거나 라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2천만원 이하이거나 구매이력이 아산 또는 울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ND가 아니라 OR로 수정하시고요. OR 그 다음 구매지역이 같습니까? 아산 또는 다시 구매지역이 OR까지 복사해서 CTRL-C, CTRL-V, 울산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아산 또는 울산이면 15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그 외에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탁송료는 20만원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FN 탁송료를 선택하시고 확인 차량가, 그 다음에 구매지역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전체 구매건수에서 구분별 비율을 구하여 표 3의 H22부터 H24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한 다음 전체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H22셀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if 조건을 찾을 범위는 구분에 가서 F4 절대참조 심표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심표 우리는 구매건수이니까요. 조건까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학기를 따로 구하실 건 아니니까요. 심표 지우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지금 적용된 서식이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돼서 600%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숫자 6이 구해지신 거고요. 이 값 뒤에다가 슬래시 전체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a 선택하시 입력하시고요. a3부터 a18셀을 선택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카운트 a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구분별 구분별 비율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표 1의 구분과 할인 구분을 이용하여 표 4의 b29부터 d31 영역에다가 구분별 할인 구분별 차량가의 평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에 오류가 있을 때는 0을 표시할 건데요. 그건 조금 있다 하고 average와 if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구분에 가서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a29 셀을 선택 a29, a30, a31입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할인 구분입니다. 할인 구분의 데이터를 가져오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과 같습니까? b28 셀과 같습니까? c28 셀과 같습니까? d28 셀과 같습니까?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8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저희는 평균을 구할 건데요. 차량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차량가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첫 번째 값은 구해졌어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중간 값에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값에 오류가 있을 때는 0을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고 if error 함수를 입력합니다. 오류가 있다면 0을 표시하겠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 ctrl, shift, enter 그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0이 표시가 되는데 숫자 0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셀 서식이 미리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셀 서식을 미리 적용된 서식을 임의로 사용자가 바꾸지 마시고요. 현재 셀 서식은 회계 서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0이 이렇게 하이픈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문제는 정답이 미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맞게 실습을 하셨는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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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